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맥시멈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랑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자리는 항상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시대의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필요한 시대의 강단에 말씀 주셨죠.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입니다. 또 사람 중심의 사람이죠. 사람을 잘 알고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는데 하나님이 탁월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 사역이 저희가 3인 1주를 통해서 해야 될 위로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강단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강단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안 들리는 분들이 몇몇 계세요. 내가 지금 당한 사건과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럼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3인 1주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낙심된 분들 또 위로가 필요한 분들 그들에게 우리 3인 1주가 가서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이 가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말씀으로 포럼해주고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중보기도 하는 중보기도 공동체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메가처치 2020라는 곳에서요. 교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00명 이상 모이는 500교회예요. 작은 교회가 아니죠. 그 500교회를 대상으로 5년 주기로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합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년 전만 해도 부동의 1등은 단임 목사님의 설교였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들이 점점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1등이 됐습니까? 소그룹 공동체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3인 1주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죠. 3인 1주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강단 말씀이 붙잡혀지지 않는 그분들 우리가 찾아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강단 말씀에 응답받는 것을 내가 더 포롬하면서 말씀으로 그 사람을 세우는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요. 내가 먼저 강단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보금적 위로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나바가 참 사람을 품고 세우는 데 탁월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바나바의 친척이고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사댕전 13장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손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때 마가가 수행원으로 같이 따라갑니다. 사댕전 13장 5절에 보니까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이 마가예요. 수행원으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친척 관계니까 바나바의 영향력이 굉장했겠지요. 그런데도 중도 하차했어요. 이 손교 여행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사댕전 13장 13절에 보니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벨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버가라는 곳은 산악지대입니다. 험난한 노종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마가 입장에서. 학자들마다 왜 마가가 중도 하차했을까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고생을 안 해봐서 그렇다. 뭐 그런 이야기도 일리가 있죠. 굉장한 험난한 노종이에요. 그리고 마가가 뭐라고요? 수행원이에요. 짐을 누가 들어야 될까요? 마가가 들어야겠죠. 또 산을 타야 됩니다. 또 곳곳에 도적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거를 견디지 못하는 많은 심적 부담감이 있었겠죠. 둘째로는 향수병에 걸려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고향이 그리웠겠죠. 부모님 품이 많이 그리웠겠죠. 세 번째로는 일 중심의 바울 때문에 부담이 컸을 것이다. 바나바와 바울은 좀 많이 성향이 달랐을 겁니다. 바울은 어땠죠? 2, 3, 7나라 세계보고마 그것만 보고 달려가요. 옆에 사람은 상처 받습니까? 다른 사람 다른 제자 많다. 2, 3, 7나라 달려가요. 바나바는 좀 다릅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품고 공감하는 그런 사역을 참 잘했죠. 어쨌든 중도하차이다. 그 부분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그런데 얼마나 크게 싸우냐.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크게 싸웠어요. 4등전 15장 39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패타고 구부러로 가고. 사실상 바나바가 바울의 선배 아닙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없으면 바울도 없는데 한치의 양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전도와 선교하는데 중간에 중도 하차한 저 마가라는 사람 다시 데려갈 수 없다. 확고한 거예요. 바나바는 달라요.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냐.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런 주장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훗날 바울이 마가를 찾아요. 디모데우소면 바울의 마지막 때 아닙니까? 곤 순교하게 직전 아닙니까? 디모데우소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자신의 사역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직감에서요. 내 인생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인생 만련에 그래도 화해를 해야지. 한 명이라도 적을 두면 안 되지. 그런 마음으로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마가가 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수많은 사멘일주의 사역이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가 품었고요. 베드로도 이 마가를 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요. 태카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마가를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바나바가 마가를 품고 베드로가 마가를 품는 이런 사멘일주의 사역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참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만만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축만 받으면 우리도 가능하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넘어짐의 대명사예요. 넘어져요. 즉 베드로와 마가가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눌을 것 같습니다. 마가야 중도 하차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 나는 예수님한테 욕까지 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한테 세 번이나 부인했어. 그런데 한 예수님께서 나를 국률이 여기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셨어. 그런 위로의 말을 전했겠죠. 넘어진 사람이 넘어진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위로받은 사람이 복음으로 위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요. 말씀으로 내가 먼저 위로받고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 시대의 바나마가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맥시멈 크리스천이죠. 맥시멈이 무엇입니까? 수량이나 정도가 최대의 것. 한마디로 맥시멈 크리스천은요. 복음을 최대치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강단의 말씀을 너무나 풍성하게 맥시멈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강단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냥 앉아있다가 가까스로 구원받는 미니멈 크리스천이 있겠죠.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강단을 풍성하게 붙잡는 맥시멈 크리스천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맥시멈으로 칭찬하시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로마 백부장입니다. 로마 백부장이요.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여태껏 예수님은 병자들을 어디에 오셨죠? 직접 만나셨어요. 눈을 만져주시고 그 머리에 안수를 해주시고 접촉을 통해서 같은 공간에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심으로 고쳐주셨죠.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달랐어요. 백부장의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하죠? 자기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인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내 집에 오시기를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누추해서 그랬을까요? 백부장의 집은요. 너무 좋은 집이에요. 구역예배를 할 거면 이런 집에서 해야 돼요. 신방은 이런 집에서 해야 돼요. 근데 오시기를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엄청난 믿음이죠. 이때 처음으로 뭐가 선포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공간초월의 축복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지. 이 공간에서 기도해 주셔야지. 근데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 유대 안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맥시멈으로 칭찬을 하시죠. 또 한 사람이 수로 분위기의 여인입니다. 이 여자도 헬라 여자, 이방인 여자예요. 이 헬라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탁 가서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이제 식탁교제를 하고 계셨나 봐요. 그때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간척합니다. 예수님이요. 의외의 반응을 하세요. 전혀 반응을 안 하세요. 한마디로 요즘 말로 개 무시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용어를 쓰냐.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방인들, 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나눠줄 은혜가 없다. 너무나 상처되는 말 아닙니까? 용기 내서 왔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끝까지 뭐라고 해요?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그도다. 원어로 뭐라고 하시죠? 네 믿음이 메가톤급이구나. 우리 예전에 강단에서도 단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게 맥시멈 크리스천이에요. 강단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 붙잡고 사민들처럼 모이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맥시멈으로 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천국 가는 복음을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복음을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저는 아직 젊어요. 아직 20대, 30대인데 무슨 천국입니까? 좀 나중에 믿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천국을 누리게 만드셨어요. 이게 맥시멈 크리스천이에요. 내가 나중에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세상에서 알아서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죠?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맥시멈 크리스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물이 변하여 포두주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뜹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 붙잡고요. 기도하고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는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 지여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열두 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예수 크리스도를 맥시멈으로 누림으로 스타트만 운동, 4천망대 운동, 2, 3, 7 치유 운동의 주역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망대입니다.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이 뭐죠?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어요. 두세 사람 3인 1조가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럼 그들은요. 말씀으로 모인 거예요. 모여서 다른 잡담 사교 교제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들이 모인 거예요. 요한 1서 2장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 있게 여기는 그 연령계층이 청년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대학 청년들 많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물리적인 나이가 대학 청년이다. 그래서 청년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 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기는 영적인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3절에 보니까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이랑 상관없어요. 응애응애 신앙의 아주 악의 수준인 사람도 있고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기는 영적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이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 영적인 청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웁니까? 요한 1서 2장 14절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구하시며 너희가 그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구하면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거죠. 강단을 통해서 3의 1조 포럼을 통해서 말씀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영적인 부분에서 해답은요. 예수님만 따라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마귀로부터 시험당하십니다. 영적인 지금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기셨죠? 내가 예수인데 가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마귀가 이제 수옥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계속 지금 육신적인 물질적인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면 굉장히 마음이 무너져요. 영적으로도 같이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의 말씀에 인용하셨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오직 말씀이에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귀는 또 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귀가 또 옵니다. 또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나에게 절해라. 나를 예배하라. 아니 감히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마귀는요. 이 세상에서 톱스타로 만들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잠깐 잠시이지만 공중권사를 잡고 있는 게 사탄마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누가복음 4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리시되 기록된 바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예배에 대한 말씀 붙잡고 승리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싸움인 줄 믿습니다. 마귀도요. 3, 3번을 알아요. 세 번째 찾아옵니다. 이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슈퍼스타가 되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휙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요. 마귀가.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팟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거를 마귀가 말이에요. 10편 91편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 굳게 붙잡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시죠? 단순히 위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위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중지기자가 되어야 한다. 메시지가 있는 예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의 망대에 세웁니까? 주일날 강단 말씀 웃으면서 노트를 펴고 필기 잘하면 됩니까? 아, 그거 당연히 해야죠. 게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 어떻게 하려고요? 잘 듣고 적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어찌하랍니까?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메시지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망대와 기도의 망대를 아주 적극적으로 살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을 가져야 하죠. 너무 쉽습니다. 강단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 붙잡고 밑줄을 그으면서 묵상 속으로 들어가고 또 성경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 속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3의 1조 포럼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말씀의 망대를 가장 확실하게 세우는 방법은요. 이게 최고예요. 뭡니까? 내가 다락방 인도자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한 개, 두 개 현장에서 개인 양육으로 메시지를 해야 된다. 그 사람은 말씀의 망대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타가 와요. 하나님, 제가 메시지를 소홀히 지금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 개인 양육하는데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주신다니까요.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고 다음부터는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영적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응답을 다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퍼마셔야죠. 그게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마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락방을 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으로 망대를 세우고 충만하면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사역을 안 하면요. 말도 안 나와요. 내가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교사기 때문에, 중직자기 때문에, 뭔가 하기 때문에 말이 나와요. 뭐 이렇다 저렇다 다양한 말이 나오죠. 그런 말이 우리 힘들게 합니다. 우리 위로가 필요하죠. 그럴 때마다 제가 늘 생각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게시록 14장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시냇물같이 졸졸졸졸 갓갓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떨어지는 폭포수와 같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경치가 좋은 폭포수가 쫙 내려지는 그런 현장에 가면요. 그 소리와 광경에 압도돼요. 그 옆에서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욕을 하든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 소리와 광경에 압도되기 때문이죠. 큰 우레소리가 과과강 울리는데요. 뒤에서 나보고 저러쿵 이러쿵 거기에 막 흔들리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강남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맥시멈 크리스천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망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의 망대를 세웠으면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는요. 그렇게 방해하는 존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큰 위기를 맞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잡혔습니다. 곧 처형될 위기에 놓였어요. 다른 지도자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까지 순교하면 초대교회는 없어질지도 모르는 지금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들이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5분 기도 안 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 안 했어요. 기도는요. 간절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해야 돼요. 그게 성경에 응답받은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이 터집니다. 문제와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와 사건이 터졌는데 기도하지 않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제와 사건이 터졌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고 경험하면 이게 우리의 견고한 믿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이게 우리 영적인 기도의 자세예요. 뭐 하나님이 다 하시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딱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언약 기도하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언약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소 5장 17절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죠?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삐지고요. 쉽게 낙심하고요. 쉽게 좌절할 수 있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아,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기도의 망대를 셀 때 어떻게 셰어야 되겠습니까? 일심 전심 지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 그냥 뭐 조금 간절하게 기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항상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최대의 교회가 사도인년 시비아 장에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기도 응답으로 옥에서 풀려나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영적인 자세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한나라는 사람이 구약에 나오죠. 참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극심한 고통을 당한 여자입니다.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없으면 저주를 받은 여자다. 그런 시선의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토로하면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회상 1장 12절입니다. 그가 요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얼마나 기도했다고요? 오래.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올바른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바꿔주신다니까요.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이 한나라는 여자가 성경에 보니까 어땠죠?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라는 여자가 자기를 격분시키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 여자는. 자기는 자녀가 없어요. 너무 비교당하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왔겠죠.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셔가지고 제가 빈정이 상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막 했겠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장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친 것이 아니오.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요. 이게 언약기도 아니겠습니까? 내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다 보니까요. 강단 말씀이 생각이 나요. 원단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한나야 네가 아들이 없으니까 참 힘들지. 내가 그렇단다. 지금 그게 하나님 나의 마음이란다. 제사장들이 지금 다 타락해서 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할 나의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이 한나가 어떤 결단을 합니까? 하나님 제가 구별된 주의종 나시린으로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심정의 통과. 하나님 너무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에요. 이게 우리의 지속적이고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참 중요하죠. 이렇게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도요. 정말 영적으로 싸우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탄마귀는 기도 못하게 해요. 다른 일로 바빠지게 만들어요. 제가 대학국 담당일 때 신방을 좀 다녀왔습니다. 안양대학교로 신방을 갔어요. 거기 저희 대학 랩뉴트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딱 가면서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안 올 거야. 여기 너무 멀다. 운전하는데 한참 걸렸어. 내가 여긴 안 온다는 거 좀. 내가 아주 가끔 올게. 지금 매일 가고 있습니다. 안산 안양 지교회당이 돼서 저희 지교회당이 안양대학교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근데 별로 안 멀어요. 1시간 30분 편도로 운전하는 기간에요.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십니까? 네가 기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1시간 30분 동안 기도해라. 그 운전하는 시간이요. 너무나 달고 오묘한 그런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너무 완벽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에요. 그 기도할 때 제가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누구누구 신방 갑니다. 안산에 갑니다. 안양에 갑니다. 가는 길이 1시간이 넘어요. 그러면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전사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신방 가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대상자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증거 주시겠지요. 그래서 저와 우리 여러분들도요. 오늘 말씀 굳게 붙잡고요.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맥시멈 크리스천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루느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게 신대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 어떤 기도입니까 함께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기도 하라는 거예요. 합심기도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굉장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치시고 부활한 사건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바울이 회심한 사건 이 삼대의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 이들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사대행전 2장 1절 2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중요한 게 무엇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집에 모였어요.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3인 1조로 모여야 됩니다. 순원들끼리 모여야 됩니다. 구형예배로 모여야 됩니다. 전문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그 현장을 위해서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도 영적으로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대학국 오니까 여기 딱 있네요.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요하께 기도하리라. 모이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이 뭐해서 뭐합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구역장이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직분자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내 사역 현장에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러 모이고요. 기도하러 모였는데 꼭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건 이게 이래서 문제다. 우리 구역은 이게 문제다. 아 우리 기관은 이게 문제다. 지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되죠. 오늘 회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마가와 같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말하는 오직 권하여. 모여서 뭐라고요? 오직 권하라는 거예요. 파라칼레오 격려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교인들이 서로 격려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합심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지적한다고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는 항상 지적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지적하고요. 아내를 지적하고요. 애들을 지적하고요. 구역 안에서 뭐가 문제다 지적하고요. 그게 창세기 3장 우리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격려의 말씀으로 갱신개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신혼 초 때 굉장히 착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해야 고쳐진다 생각을 했어요. 음식을 딱 해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가 객관적으로 잘 설명을 해줄까? 아 이 찌개에 감칠맛이 없다. 과연 왜 감칠맛이 없을까? 지적해 주면은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바뀝니까? 격려해 주고요. 위로해 주고요. 힘을 주면요. 그때부터 변하더라고요. 그게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요.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말해요. 훨씬 맛있다. 지난번보다 훨씬 맛있다. 그 훨씬의 정도는 말하면 안 돼요. 0.6%인지 1% 늘었다. 그 정도를 말하면 말한 것보다 더 안 좋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훨씬 맛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구장이 문제다. 사역자 조장이 문제다. 기관이 문제다. 순장이 문제다. 조장이 문제다. 여러 가지 우리가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려해 줘야 돼요. 하나님 격려합니다. 예수 그리스 이름을 제가 중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이 시대에 바나바가 다 되고 맥시멈 크리천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는요. 나를 치유하고 위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맥시멈 크리천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망대와 기도의 망대 이걸 늘 힘쓰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해서요. 나를 위로하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힘을 주는 사역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 잘 믿어도 우울증 올 수 있어요. 진짜예요. 아니 뭐 예수를 잘 믿는데 어떻게 우울증 옵니까? 성령 충만한데. 사람이 항상 성령 충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숙이 11장 보십시오. 모세가 우울증 왔어요. 우울증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때려치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표 낼게요. 그리고 천국 보내주십시오. 죽고 싶으면 그때부터 약간 우울감이 온 거예요. 민숙이 11장 15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고기 달라고 난리예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음식 맛날을 내려주시고 먹이시는데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항상 모세에게 불신앙하고 지적을 하고 너 때문에 문제다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애굽했을 때가 좋았다 계속 불신앙의 언어를 그 엄청난 믿음의 사람에게 쏟아두니까 모세도 흔들렸어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야 내가 한 달 동안 먹이겠다. 고기를 주워서 뱉어지게 내가 한 달 동안 먹이겠다. 믿음이 떨어지면요. 사람이 무엇을 먼저 합니까? 계산부터요. 믿음의 사람은 계산 안 해요. 5 플러스 2, 7. 아니에요. 5병이요. 아니겠습니까?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면요. 계산부터 하기 시작해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양떼와 소떼를 다 잡은 줄 촉구하겠습니까? 지금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잡으면 촉구하겠습니까? 계산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하의 손이 짧으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줄 아느냐.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세를 위로하고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으로 살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말씀으로 낙심된 자를 살리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아가 850대 1로 갈매살 전투에서 승리했죠. 엄청나게 승리하고 영적으로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악한 왕비 이세벨이 딱 한 마디였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 한마디에 무너지고 낙심되고 좌절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도 빨리 죽여주십시오. 지금 저만 남은 나이다. 지금 이렇게 많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천사를 보내서요. 구운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육신적으로 운동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왕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할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할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잔이라. 7천 제자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 말에 얼마나 힘을 얻고 다시 성령 충만한 엘리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강단의 말씀을 굳게 보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강단의 말씀으로 또 3일 1조 바나바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이 복음적 위로를 얻고 복음으로 위로하는 저와 여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